사위도.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니. 미안해. 뭐가요? 잠결에 다른 사람 이름 부른 거. 그리고 그 사람 닮았던 이유로 너한테 끌렸던 것도 미안해. 괜찮아요. 이상현과 닮은 사람 보면 누구나 쉽게 무장해제되고 첫눈에 반하고 그러잖아요. 선생님이 잘못한 건 없어요. 아니, 나는 단단히 잘못하고 있어. 닮았다고 네가 그 사람은 아닌데. 그건 그렇죠. 내가 그 사람은 아니죠. 그 사람이 아니라도 민예린 너 자체를 좋아해. 그런데 그 여자도 여전히 좋아해. 나 나쁜 놈이지. 평생 바람은 그냥 사랑도 못할 줄 알았는데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된 걸까? 불쌍한 서위도. 그럼 날씨가 또 들을 까지? 이제 그 사람은 아니야.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나한테 다가야. 또 찾았다. 그러면 오늘 이 분야의 인기가 잘 들어가는 게.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무시해야 한다. 그러면 나는 그리어다. 그럼 내 분야야. 당신은 왜 이렇게 궁금해? 오늘의 인기가 잘 안 된다. 오늘의 인기가 잘 안 되는 거다. 오늘의 인기가 잘 안 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